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관련돼서 빅4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총재를 비롯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 또 왼쪽부터 이복현, 이창용, 김병한 금융위원장 이렇게 됩니다 김병한 금융위원장 요즘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복현 또 참 우스운 짜장면 이창용 이렇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늘 미국의 FRB가 빅컷, 소위 OCPP를 주저없이 내리는 걸 보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13번 넥을 쳐서 금리를 이루지도 못하고 저루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은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금융 조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OCPP나 끌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3번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금리를 아예 동결로 이루지도 못하고 저루지도 못하는 호심한 동결로 갔던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 계속 출렁거리고 주가도 오르기 오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금리 정책은 오로지 미국 눈치 보느라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해서는 안 될 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을 지도 편달하겠다는 식의 예를 들어서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시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놓는 등 참으로 한가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복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금융위원장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이복혜는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뺏어가서 지 맘대로 떠들고 있고 이창용은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13개월 동안이나 해수로 2년에 걸쳐서 아무 결정도 못하는 무결정이 나의 결정이요 하는 문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금리인화를 파격적으로 내려가는 이때야말로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계획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만한 관료들의 경제관리 계획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럴 때 앉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 완화를 할 것인지 획기적 규제 완화의 참 뭔가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로 부인을 대동해서 원전 세일즈 한다고 나갔습니다마는 그 일은 장관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 기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0.5%포인트 인하 지금 10명이 어제 투표를 했는데요 이 작은 사람이 한 명이고 9 Fed Official, 1 Fed Offi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리 전망인데요 지금 금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2022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 번 열한 번째 지속적으로 회의만 열면 올렸다가 지금 근 1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어제 50 BP 두 단계 두 계단을 껑충하고 내렸습니다 지금 오른 걸 보면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죠 그런데 미국의 금리 결정하는 10명의 전문가가 예상하는 프로젝션은 뭐냐 2025년에는 4.5% 밑에 이 까만 점이 메디안입니다 중간점입니다 4.5%가 조금 안 되죠 4.4 정도 중앙선이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3.34 정도 그 다음에 2027년에는 2%대 상단으로 3%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금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찍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이 패드는 실업률은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인프레는 약간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 금리를 인하할 때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로 파워리 기자들하고 인터뷰 한 겁니다 팝에이 첫 인사를 하죠 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동료들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대 고용과 안정된 가격이라는 이중 의무 목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목표라고 지금 어떤 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목표가 아니고 이중 의무 목표입니다 최대 고용, 고용을 최대한으로 장려할 것 그리고 가격을 안정시킬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중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늘 파워리 얘기 쭉 들어보면 지금은 이 고용 때문에 인프레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인프레는 주로 부동산 등 자산 문제 때문에 오는 거다 이 고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소위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면 인프레가 저절로 온다 하는 게 이제 필립스 국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중 의무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 자체가 목표지 이것도 달성하고 이것도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 말하자면 그래프에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말하자면 목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